네! 엔티맨 맛... 아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엔티맨 맛편 퍼포먼스에 진심인 켄입니다. 미소콘 커피! 네, 이렇게. 보시는 거? 네. 여기가 섹시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불편하나요? 배달이 심카드잖아요. 그래서 비회용으로 해야 돼요. 주문을 맨날 맨날.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해서 아... 제발 룬이. 룬이 여러분들 멤버도 세계에서 지키는 히어로 후메입니다.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좀 자신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샤이니 선배님 만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눅퇴인가 인정 이거? 그 만남에 가르쳐 준 거야 혼잔 아니란 걸 와 진짜... 지금 이루고 있는 쥐입니다 행복해요 샤이니 테니 선배님이랑 콜라보를... 가고 싶어요 N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 의지입니다 성격이 오나온 편이라서 친구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연기 나쁘지 않네 파이어워크의 마지막 후렴에서 다 같이 던지는 안무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정옥 선배님의 롯데 패밀리 콘서트 때의 정옥 선배님 무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계국어 중국어부터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까지 사계국어 가능한 리카스입니다. 주영ev ii 저는 닉링니티 없어요 Ark Sebastian은 그 empez은 리그에서 섹 ern 마 Elsie 저는 리미트가 없어요. 콘서트는 mega tons. 주영ev Anthony 랭ange Inccü고 기ません 스피 열었 але 너와 내가 만난 순간 밴밴 하늘이 피어난 파이어믹 입니다. 다 친구, 가족들이랑 건강하게 지내는 거. 건강해요. 누구 콘서트야? 테일러 콘서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N팀의 고양이 유마라고 합니다. 흠아 형인 것 같아요. 진짜 흠아 형이 이만큼 먹어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얘는 나는 이만큼과는 나만큼을 좋아합니다. 내가 매우 이쁘는 친구는 내가 매우 시각에 착각한 분들이 Q. 마키의 장난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키의 장난 중에서? 어... 딱히 없는데 항상 그래서 뭔가... 사실 귀여운 점인도 같기도 해요. Q. 조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선적인 성격이라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Q. 다리끼리랑 열점이랑 작은 얼굴이예요 Q. 다리끼리 Q. 다리끼리 Q. 다리끼리 Q. 다리끼리 파트 굉장히 좋아해요 Q. 다리끼리 오늘은 역시 이 포인트 Q. 다리끼리 그... 아... 뭔가... 아... chat먹고있으면 집중안에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빨리 먹어야 되네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N팀의 눈치 바른 만내도끼 하루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중안에 이런 안무가 있는데 너무 마법을 표현하는 안무인데 제가 자고 있으면 깨워줘 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받는 돈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N팀에서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메이코 다키라고 합니다 되게 느끼게 많아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좋아해서 골랐습니다 좋아해서 골랐습니다 으악! 늑대 인강 지금 너를 보고 싶으니까 여기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 바꿔야지 은행분들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되게 뭔가 제 삶의 일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인상 기쁘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팀의 멍뭉이 마키입니다 저는 4개국어 할 수 있는 멀티링곤입니다 beispielsweise 4개워 mod 5개워단 보프 톡 턱 5개웅 3개워단 어떤 여행이어도 좋아 내 가슴이 외치는 이유 이렇게 할게요 아키씨가 제일 많이 장난기가 많다고 찝어주셨는데 뭐 짐작이 하는 건 없으세요? 장난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성격이 완전 이여가지고 뭔가